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인된 맛집. 식당을 시작한 거는 엄마 때부터 해서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손님을 부르는 한결 같은 맛. 점심시간만 15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왔죠. 이 집 인기는 다 알아줬는데요. 대통령 후보 오자 아닌 한국은행 총재님도 오셨다 가셨고 서울의 전자회사 사장님이라든지. 인생을 치른다는 기분으로 연옥을 했으니까 찾아주시니까 늘 감사하죠. 따뜻한 한 끼로 정을 나누는 이웃 가게. 코로나19에도 따끈따끈 온기가 계속되도록 응원합니다. 보고 많이 하던 사이 유명한 곳 창원시도 10년 유지 맛집으로 꼽았는데요. 어느 분이 왔다 갔었는지는 모르는데 풍절스러워 맛, 인생 이런 거를 다 점검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내알릴만 했는데 시에서 이 맛집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을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창원시는 총 16개 항목을 평가해 63곳의 맛집을 선정. 이 중 10년 동안 유지한 17곳에 특별 현판과 상패를 소유했는데요. 창원 마산하면 복국이라지만 이 집은 정숙시의 고향 전주식으로 요리합니다. 그래서 보고만큼 중요한 게 바로 미나리. 미나리 향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젊은 분들도 향이 좋다 하고 맛있게 드셔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맛있게 드셔주는 거. 김치 한 번 사본 적 없고 전부 국산 재료로 해서 고추도 산지에서 직접 해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맛이나 음식에서는 제 양심을 걸고 이만큼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재료비를 따지면 안 되죠. 오직 맛과 손님 중심입니다. 보고가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너너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대트로톡신이라는 독성은 한 시간 흐르는 물에 담궈가지고 핏기를 완전히 우러낸 다음에 조리를 하는 그런 경우죠.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보고 손질은 남편 성근 씨가 담당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까치복. 부산 기장에서 생물로 구입하는데요. 보고 맛으로 최고라는 황복에 지지 않습니다. 점심시간만 150만 원 정도 내출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점심시간 한 시간 정도는 완전히 전쟁을 치른다는 기분으로 영업을 했으니까. 그 많던 애주가와 미식가는 다 어디로 간다.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여유가 낯설기만 한데요. 하루에 보고 작업하는 게 키로수로 계산하면 한 20키로 정도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는 한 3분의 2 정도가 감소를 해가지고 한 6, 7키로 정도 하루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요리 하나로 승부하지만 밑반찬도 보고 못지않게 준비합니다. 반찬은 많이 나가지 않고요. 탕이기 때문에 미나리 드시고 하기 때문에. 시래기, 멸치, 김치 그리고 가오리무침으로 매번 똑같습니다. 음식을 그때그때 해서 버리는 게 더 많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준비는 해놔야 되니까. 하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매일 버리려면 마음이 아프고 아깝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가고 나면. 세 테이블 나가고 난 게 없는 것 같아. 손님은 줄었지만 변함없이 찾아주는 단골들이 든든합니다. 시에서도 인정한 맛집. 유명인들도 제법 왔을 것 같은데요. 연예인 국회의원들은 다수. 얼마 전에는 서른 국회의원님 오셨다고 하시고. 동예 선생님도 오시고. 김수희 씨, 혜은희 씨 이런 분들 본 게 기억이 나고. 유명인들이 다녀간 집인데. 격이 한순합니다. 제가 소장하려고 가져있는 부분이지. 어떤 행태로 보여주기 싫은 저는 싫습니다. 맛으로 승부를 해야지. 누구 오셨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만 없고. 그런 집보다는.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은 만족해서 가시게 하려고. 그걸 노력을 하죠.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고 요리를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인데요.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음식을 손님들 한 자리에서 맛보실 수 있게. 점심 특선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튀김, 껍질. 복불고기, 치리탕 이런 식으로 해서. 손님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단품 메뉴가 아닌 모두를 드실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겠지만. 이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곧 코로나가 종식될 거니까. 저희들도 힘을 내고. 다른 소상공인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유지 맛집을 넘어 100년까지 따끈따끈하게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